드디어 아직 안보인다. 명령은 기다리겠다. 갓세차리를 지켜라. 위험한 여자. 그래, 나 위험한 여자예요. 오! 아. 풋왓 어디야 어디야 어디서 나와 오지 야야야야야야야 으어어 으으아 으으으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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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져 터져 이씨 오케이 네 어어어 이거 뭐야 이거 뭔데 이거 뭔데 체류탄이야? 어허 이거 참 안돼 오우 야 라라 야 그 와중에 어떻게 된거야 참수 참수 야 여긴 안될거같애 아 들어가 다시 들어가 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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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 르르르르르르 르르르르르르르르 오우씨 귀엽다 로ox 악 악 악 악 아 아깝다 아까 아깝다 어이구 아까 아깝다 아 다 잡는건데 아이씨 진짜 아깝다 물속에 끌어져서 잡아야겠다 안녕 안녕 트리플샷도 안되는게 저 쟤네가 열감지라 내가 어딘줄 알았지? 내가 안보이고 쟤네는 날 보여 좀 그런상황이라 이렇게 물속에서 사리면서 해야할거같아요 좀 춥지만 이산물 기다려 아아 이거 아아 여기좀 빡세다 여기 여기가 좀 빡세네 일단 얘는 얘는 쉬워 얘는 쉬워 얘는 쉬운데 들켰다 야씨 야 얘네 나 어딘지 다 알아 야 얘네 나 어딘지 다 알아 자 이나 이렇게 하나 처리 팔 꺼내고 어?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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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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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삼수 어머머머 여기 있어 저리로와서 저리 이 지역을 살게 아 걸렸어 이거 왜 걸려 이게 어우 산소호흡기가 이 와중에 효자야 저리로가요 아 뭐야 얘네 여기밖에 없어 아니 뭐야 얘네 여기밖에 없어 안되따 저리로 가야겠다 아이씨 절로 지금 더 멀리 야 라라 춥지 지금 춥지 당연히 아휴 틈을 안주네 이 새끼들이 아휴 틈을 안주네 이 새끼들이 지금이다 지금 걸렸다 걸려도 돼 한명 처리했으니까 어머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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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 2미루 또 커서야 여기다 인마 여기다 여기라구요 새끼야 여기라구요 마지막 하나 너니? 끝났니? 야 니네 좀 빡센다 인정한다 수고했다 야 이거 뭐 죽은거야? 죽었어? 어 살았어 말해요 라라 잘들어 움직이지 말아요 내가 내가 죽으면 그런 말 하지 마요 절대로 너 자신을 탓해선 안돼 우린 모두 각자 선택한 길을 걷는거야 아냐 안돼 얼마 못 버티겠군요 안돼 꼭 살려야돼요 살릴수있어요 어 살릴수있대 어떻게요 제이콥님께 데려가야해요 빨리요 제이콥이 제이콥이 근데 제이콥이 제이콥도 총맞았잖아 하지만 제이콥이 허니 제이콥이 헉 전문대로 조나를 데려야 해 데리고 가는것도 이라뇨 어 왔네 어 내가 안하는 거였구나 근데 제이콥은 왜 괜찮아? 뭐야 이거 낮에 햇빛도 밤에 달빛도 너를 해치지 못하리라 그분이 모든 제네누스 너를 지켜주실지어다 네가 나갈 때나 들어올 때나 지금부터 영원히 지켜주시리라 상처를 꾹 눌러 시작하지? 뭐야? 뭘 시작하자는 거야 근데? 제이콥, 상처는요? 당신이군요 맞죠? 불멸의 선지자 얘가 선지자야? 고통은 느껴요 상처도 나죠 난 인간이에요 죽음을 피하는 것뿐 신성의 원천은요? 오래전에 발견했죠 실제로 있고 아주 강력하지만 신성하진 않아요 사람들을 속였군요 수백 년 동안 어쩔 수 없었어요 그들을 지키려면 그걸로 우리 병사들에게 영생을 주려고 했죠 끔찍한 실수였어요 아, 그래서 아까 걔네가 그거구만 구관소에 있던 게 바로 적들이 기태지를 공격했을 때 불멸의 존재들은 산에 있던 얼음을 도시에 퍼부었어요 수천 명이 죽었죠 자신들이 힘을 지키려고 그런 잔인한 규모의 차이일 뿐 트리니티와 마찬가지죠 당신 탓이 아니에요 어떻게든 사람들을 도우려고 했던 거잖아요 아직 모르겠어요 다 내가 저질렀어요 이제 끝낼 때가 됐어요 아빠 놈들이 움직여요 힘으로 빙하를 깨려나 보건 그럼 이제 끝인가요? 아니 막을 방법이 있을 거야 제이콥 도시로 통하는 비밀 입구를 지도해서 봤어요 불멸의 존재들 그들이 있어요 그걸 따질 때가 아니에요 그냥 포기할 거예요? 불멸의 존재 진짜 안 됐나? 불멸의 존재가 준다면 승선이 있을지 몰라요 사람들을 데리고 놈들을 공격할게요 그럼 움직이자 통로를 열어 뭐야 뭐야 이거 준비되면 가요 그 입구는 천문대 아래에 있어요 이 친구를 위해 최선을 다할게요 뭐 나 혼자 가라고? 뭐야 같이 가는 거 아니였어 나 힐러가 필요한데 뭐야 길이 없잖아 나 혼자 갈게 그럼 꼭 존하를 살려주시길 조심조심 그래 어디보자 어디보자 여기다 여기서 어디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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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독버섯 효자 상품 아닙니까 이거 감사합니다 감사분 여기서 여기도 이정도면 됐겠지? 무서워 나 무서운데 어휴 살 떨려라 잠시 쉬면서 생각을 정리하겠어 기타죠 제이콥 불멸의 존재들 너무 숨가쁘게 달려왔어 이런 것들이 사실인지 의심할 시간도 없었지 뭐야 이거 마음속 어딘가에선 믿지 못하고 있다는 걸 알아 하지만 제이콥은 진실을 말하고 있었어 무엇이 제이콥을 그렇게 만들든 트리니티보다 먼저짠 오 뭐야 이거 스나네 스나 스나네 스나 곰 잡을 때 쓰는 곰 사냥총 뭐 이런 멋져 멋져 제이콥 가고 있어요 여기에 뭐가 있죠? 수백년 전에 거길 봉인한 이후라는 아무도 들어간 적이 없어요 하지만 더거도 태양계 모형을 지낼 때까진 안전할 거예요 천문대의 일부였나요? 불멸의 존재들이 고대 도시를 묻기 전에 우리 천문학자들이 만든 거예요 그걸로 키티즈로 가는 입구를 열 수 있어요 오 오 오 역시 열리지 않아 오 이야 정말 놀라운데 어머나 어머나 어떻게 작동하는지 볼까? 저걸 제자리로 당길 수 있을 거야 이걸? 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뭐야 여기 뛰어내리라는 거야? 흐rid 어? 고민 어... 요건 저건 맞은 위치에 둬야 하네 어!? 헉 여기로 가는건가? 여기서 어떻게 하라고? 이걸 또 땡겨야되는구만 어? 됐나? 어? 뭐야? 어? 뭐야? 아 되는거 아닙니까 이거? 안되는건가? 다시한번 해보여 되.. 그 다음에 이거 어떻게 해? 에잇! 어? 이거 땡겨야돼 이거 어? 아냐아냐아냐 조금만 더 조금만 더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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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됐어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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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오케오케 좋아좋아 음? 뭐 미는건가 뭔데 이거? 아니고 이거 또 땡기구 여기가 돌아가나? 여기 사람들은 훨씬 시대를 앞섰어 발 밑을 조심하자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맨 위로 가야 하는데 시간을 잘 맞춰야겠는걸? 아니야 안전하게 안전하게 저 온다 온다 여기 이쪽 꼭대기로 가야되 꼭대기로 어떻게 간담? 야 여기 좀 어렵다 이리 와 이리 와 뭐가 지금이야? 라라가 날 낚았네 어딨어 어딨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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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오면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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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땠다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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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서 여기서 점프 타이밍 맞춰서 조금 더 지금이야 지금이야 점프를 하고 그렇지 거의 다 왔어 거의 다 왔어 거의 다 왔어 조금 더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지? 저리 가야 되나? 아 중앙 아 저기 저기도 흰색이네 지금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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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구 오오 왔다 정복했어 여기다 여기다 호잇 와 이번꺼 좀 어려웠다 이번꺼 이번꺼 좀 할만했다 뭐야 이거 허허허 거참 어 야 야 어디 어디 오씨 깜짝이야 어 깜짝이야 라라야 너무 너무 애가 무모하지 않니 너무 애가 무모하지 않니 여기가 아니.. 하아 마이구